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로드툰 뉴욕 종괄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아식세 장성호 과장입니다. 이번 로드툰 뉴욕 행사는 저희들 아식스 정신인 건강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는 것을 모토로 해서 저희들이 제작한 이벤트고요. 이번 뉴욕 마라톤 이벤트는 세계적인 시민 마라톤으로서 즐기는 마라톤 문화를 즐기기 위해서 저희들이 마련한 이벤트입니다. 표정도 밝게, 재미있게 공간이 잘 들어오는 이벤트입니다. 여기 마지막으로, 여기 마지막. 잡지에서 광고를 보게 되었는데요. 너무 하고 싶어서 지원하게 됐고, 또 2차 오디션 될 거라고도 생각 못했는데, 참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식스 로드툰 뉴욕 화이팅!